정부가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 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세계부처 공동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도사업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 사업은 도심에 있는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정부는 공모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 등을 평가한 뒤 3월 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돼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